눈부터 엄청 열려라! 참깨! 우와, 뭐야? 대박! 근데 여기가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한국 돈으로 한 11,000원에서 15,000원 안으로 다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여러 명이서 먹는 게 아니라 자기 그릇에서 먹는 거예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걸 딱 이렇게 먹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별미인 스키야키인데 그게 되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개인의 탕을 하나씩 넣고 스키야키를 하나 먹는 게 어때요? 좋아 배 터지게 먹어도 얼마 안 나올 것 같아 오! 오! 엄청 크지? 우와! 숨 잤다, 숨 잤다! 우와! 대박! 이거 봐요! 진짜, 진짜 왕슴산프인데? 우와! 아, 동영상 찍으라고? 오케이! 오케이! 응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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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오, 오, 와! 오, 오, 와! 퍼포먼스다, 퍼포먼스! 오마이갓! 우와, 진짜, 진짜! 와, 난리, 난리야! 오, 마이갓! 우와! 우리 진짜 예쁘게 먹을 거 진짜 많아 이게 기본이야? 그런가 봐요 우와 맛있겠다 이제 이거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다 넣으면 되나? 해산물은 이따 넣겠어 너 많이 넣나? 고기를 먼저 넣는구나 네 엄청 큰다 얼굴만 해 오 진짜? 그 화가 특유의 냄새가 난다 고기 먼저 먹어볼래 먹어봐야겠다 이 대만식 소스를 찍어서 말리나요? 하영이는 못 먹겠다 약간 새우 냄새 나 오 맛있어 나도 그럼 먹어볼까? 진짜 맛있다 행복해 하영아 니꺼 먹어보고 있어 응 못 드시는 분들은 진짜 오리지날 시켜도 뭐든지 오리지날이요 근데 제꺼는 이 자체가 세기 때문에 소스를 안 찝니다 이거는 이 그대로 먹자 열기가 대만이다 열기가 대만이다 일어나서 먹어야 돼 이 안에 고기 있어 이 안에 고기 있어 스케어끼 너무 맛있다 스케어끼는 달걀이지 이거 좀 고문이죠? 이거 좀 고문이죠? 근데 나는 솜사탕이 있어서 엄청 달 줄 알았는데 뭔가 스케어끼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절대 맛있게 고기 안이 아, 스케어끼가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.